네 안녕하십니까 형입니다. 네 임준형의 형입니다. 아 자 오늘... 어우 이거 너무... 너무 길어갔는데? 어우 너무 죄송하게 생겼어. 네 안녕하십니까 임준형입니다. 임준형의 형입니다. 아 이제 좀 제대로 좀 돌아왔죠? 아 아까 그건 너무 마동석 같은 느낌이었어? 저는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벗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망고 인형을 사러 이케아에 갔다가 어 뭐 돌아보다가 사실 이케아에 나와 있는 인형들이 다 망고한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안 나와가지고 망고 인형 못 사고 돌아다니다가 이 신기한 거 이거 아주 재밌는 이 옷장 이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. 예뻐 보여가지고 약간 충동구매로 아 오늘은 뭐 이거 리뷰는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거 샀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오로라 라이트뱅크에서 LED 조명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또 그것도 한번 테스트해 볼 겸. 오로라 라이트뱅크에서 들어오는 빛은 이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저쪽으로. 이 옷장입니다. 마치 제가 좋아하는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. 그 옷장을 딱 연상시키는 그런 옷장인 거죠. 아 근데 여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. 옷장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멍이 되게 작아요. 이게 작은 건지 아니면 내 손가락이 큰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잘 안 들어가요. 그래서 열기가 힘들어요. 이게. 자 그래서 이제 옷장을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자 손가락을. 자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.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. 어어 어 뭐야. 어 뭐야. 어 아. 아 뭐야 이거. 뭐야 이거. 어 갑자기 옷장 열었는데 안에서 빨간빛이 막 들어오면서. 어어 어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. 눈 부셔 눈 부셔 눈 부셔 눈 부셔. 와 이럴 수가 이게 이게 이런 옷장인지 참아 몰랐습니다. 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카메라 이쪽 옮겨가지고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?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? 단지 이케아에서 산 옷장인데 이 안에 이런 게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셨을 겁니다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